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. 2023년 6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음란공연과 영장없는 촬영사건입니다. 선고는 2023년 4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도 8.16일 판결입니다. 한 5년 동안 묶여놨다가 선고한 사건이죠. 한번 내용 보시죠. 이 사건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사지관이 이렇습니다. 피고인 C는 나이트클럽 운영자고 B는 나이트클럽의 연예부장입니다. A는 남성무용수입니다. A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나이트클럽에서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피고인들이 음란행위 영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어떻게 기소됐냐면 경찰관들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다음에 공연을 촬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촬영에 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않았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사전 또는 사후 영장도 안 받았을 경우에 과연 이 촬영 영상이 증거로 쓸 수 있는가? 즉 수사기관이 영업장의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은 증거는 있는가?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 범행 또는 범행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.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나이트클럽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서 공연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유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정리하면 일반인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촬영해도 괜찮다.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도 쓸 수 있다고 본 거죠. 그런데 왜 대법원은 5년 동안 고민을 했을까요? 문제는 아마 이 나이트클럽에서 보면 영상 촬영을 못하겠을 가능성이 큽니다. 통상 이런 공연에서는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죠. 보통 우리 일반적인 콘서트나 이런 공연에서도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죠. 못하게 합니다. 허락 없는 촬영은 안 된다. 이렇게 공지를 하죠.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면 이게 과연 공개된 피고인의 촬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냐.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죠. 즉 통상적으로 콘서트나 나이트클럽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. 원심은 해당 공연에 대한 촬영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촬영이라고 보지 않고 사후 영장을 받아야 증명에 있다고 본 겁니다. 꽤 괜찮은 논리죠. 즉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데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고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고 다른 손님에게 공개된 공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촬영도 가능하다. 그래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. 5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처리한 거는 뭔가 좀 더욱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한가 좀 만약에 콘서트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콘서트 콘서트에서 과연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음란으로 기소하실 수 있을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좀 더 연구된 판례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장을 경찰이 한 거 이거는 사후 영장 없어도 증명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.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